천재적인 지략권. 두둑한 배포로 대동강물이나 팔아먹어야 되겠다. 조선 팔도 최고의 꾀쟁이 김선단. 저것은 닭이 아니라 본 거 같소. 진짠가?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. 와. 요건 생각 못 했어요. 단량을 주겠다면서 제발 한번 나와 주십시오. 와 머리 좋다 진짜. 잡을 방법도 없잖아. 조선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된 꾀쟁이 김선단. 지게를 짊어진 물장수들은요. 계속해서 대동강을 찾아옵니다. 김선단에게 돈을 준 거예요. 내가 짬판에 제대로 놀아난 거지.